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2부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용들을 좀 보고 종목들을 점검한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포트폴리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도 풍성합니다. 포스코 두산바켓은 일찍이 목표가에 달성을 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들인데 아직도 이렇게 수익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도 포스코랑 두산바켓은 다시 한 번 공략을 했는데 포스코 현재 포트에 담겨 있고요. KB금융도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는데 아직 수익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다시 한 번 공략한 두산바켓 담겨 있고요. 지금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바디와 테스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 그래서 파마 이야기를 하셨군요. 파마 리서치까지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이 많은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히든 종목을 맞춰서 종목을 함께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종목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위원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좋고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눌리묘게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종목보다 전체적인 포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 관련된 종목은 아마 이번 주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저점을 형성하고 추가 매수 관점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LX에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가 수익이 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단기에 그치냐 혹은 중장기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제가 드렸지만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여부를 이번 주를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권이지만 일단 짧게 갈지 길게 갈지 여부를 적어도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확인하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역시나 일부에 이어서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던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방향을 바꾸던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환이라고 문자 샵 0082번 설정하시고 보내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튼튼 주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장중에도 그렇고 지금 주유수 프로그램도 그렇고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위원님 튼튼 주식이라고 하면 어떤 게 튼튼해지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사실 이 개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 지어주셨습니다. 위원님 본인이 지었다고 하셔야죠.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주식의 모토가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도박에 반대되는 의미가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튼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서 튼튼 주식했는데 앞으로 계속 모토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강의가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님 들으면 튼튼해지는 오늘의 강의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계시거나 혹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무엇이고 그 악재에 대해서 조금 냉철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 거기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상당히 돌려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만 정확히 보면 여기가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항상 보면 최악의 시점과 최고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최악과 최고의 시점은 내용은 다른데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호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최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악재가 나왔는데 중국에도 악재가 나오면 거의 우리나라 정신은 거의 구로우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지난주, 지지난주의 흐름을 본다면 미국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 2분기가 정점이 아닐까, 2분기가 너무 잘 나와서 더 이상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경기 정점 논이 나왔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확 불어오니까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패닉이 빠진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미국 보니까 이거 굉장히 정점 논인 것 같고 중국 보니까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폭락을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욕으로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이 아마, 다음 주가 아마 거의 바닥일 것이다.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게 이제 기분 좋으라고 아침 시키려고 들은 말이 아니고. 실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를 좀 볼 건데.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는 사실 뭐 처음이 아닙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는 알리바바 3조 원 정도 벌금을 두드려 맞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전에 중국의 보험회사는 어때요? 중국의 우리나라 치면 삼성생명 같은 최고 보험회사가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가면 그냥 뭐 시총이 몇십 조가 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특별히 시장에 우려를 했을까라고 본다면 약간 다른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이전의 시장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특정 기업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제재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특정 기업이 아니라 특정 섹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심을 불을 일으킨 거죠. 왜? 하나의 기업만 본보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딱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손보겠다. 두 번째가 사교육과 관련된 병폐를 없애겠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규제의 필요성은 제가 볼 때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이 모든 컨텐츠 기업을 자제우지하는 부분에서 특히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상당히 어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표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중국 정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죠. 디디초싱 같은 경우가 뭡니까? 상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장을 했잖아요. 그럼 디디초싱은 왜 상장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금원들이 상장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번에 디디초싱 때문에 이런 금액이 4조 이상 된다. 4조 원 이상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정부의 의견에 반하면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왔냐면 사실은 중국의 사교육을 중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합니다. 지금 저기에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하고 저게 교육의 평등의 기회를 박탈한다. 결국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저 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산다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많이 들어왔더니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기는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왜? 여기를 손을 봐서 중국의 인민들의 한심을 얻어서 실제로는 여기에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인데 결국은 가장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IT 기업들을 손보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공포심을 타고 왜냐하면 하나의 특정 기업을 손보는 것은 지금까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별로 우려되어야 했는데 특정 섹터, 산업을 다 날린다? 이 부분은 뭡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왜? 한 섹터 산업 자체를 다 날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지금까지 등소평 이후에 가져왔던 이 재방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시 좌회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논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들은 여기 상당히 많이 녹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정치가 지금 지난주, 지난주 굉장히 크게 낙복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사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70%에서 9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기업은 적게는 한 15%에서 많이는 한 30,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억측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큰일 났다. 미국에 관련된 자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RK 관련된 쪽에서 빠져나가면서 상징용으로 중국 정부에서 증시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좀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워졌는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중국 정부가 뭡니까? 시장이 과도하게 낙복하니까 지난주부터 시장의 유아적인 제출이 바뀌었죠. 뭐냐면 투자 관련된 금융회사, 증권회사, 은행을 불러서 달랬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손 보는 건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난다. 확대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손 보는 것은 플랫폼, 사실 플랫폼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사교육이 국한된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러면서 시장 친화적인 반응으로 돌아섰고. 이제 더 이상의 규제는 개별적으로 간다.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어제 갑자기 또 중국의 관영일보가 텐센트에 대해서 게임은 마약과 같다라는 부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보고 본다면 급등했지 않습니까? 텐센트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압박이 들어왔는데 반응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예전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 자체를 걸고 넘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워지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압박을 주고 싶은 개별 기업의 거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규제 리스크는 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곳에서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거는 이전과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전체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한 가지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자금이 빠져나갈 때 이머징 마켓에서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출이 됩니다. 대만에서도 유출이 되고 홍콩에서도 당연히 유출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외파나라는 부분에 상당한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하죠. 올라간 건 없는데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빠져나온 돈이고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 악재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좀 본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사실 어제도 요즘에 제가 미국의 뉴스를 보면 거의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시가 올랐잖아요. 그럼 상관없는데 미국 경시가 예를 들어서 0.1%라도 하락했다. 그러면 원문에 무조건 이 문구가 첫 번째 나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치마 우려.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일 보는데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실제로 시장을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진짜 이게 경기를 꺾을 수 있을까? 경기를 하방으로 꺾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이전에 지금 이번에 이전에 세 차례의 팬데믹이 있었고 그 세 차례의 팬데믹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그다음에 다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있었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왔던 적은 하나도 없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정시에 대한 충격은 최대 많이 받았던 게 한 5% 내외 기간은 최고 많이 받았던 게 2, 3개월 우리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두세 단위 넘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최대 맥스맘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꺾인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팬데믹에서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뭐냐면 지금은 백신이 있잖아요. 과거에 세 차례의 팬데믹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고 팬데믹이 나온 다음에 되면 거의 다 몇 달 지나서 위암 위암에서 다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원인은 이제 100%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집단 면역력이 형성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 증시를 잘 보면 그 우려감에 대한 얘기는 매일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침화됐다는 지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6월달 소비 지표든 생산 지표든 고용 지표는 7월달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올 때 이거 변명을 좀 붙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지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미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1차 접종을 하는 성인이 70%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을 하는 성인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면역력이 형성될 시기가 거의 다 와간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려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와서 강력한 봉쇄 조치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게 경기를 위축시키긴 한데 이 봉쇄 조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지만 이 봉쇄 조치에 대한 한계는 이제 대부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단기간에 어느 정도 억제시키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을 맞아가는 나라들은 뭡니까? 집단 면역력을 믿고 오히려 이제 바이러스와 같이 살겠다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결국은 예전에 백신이 없었을 때도 이게 게임 체인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경기를 하방으로 끌고 가는 게임 체인지가 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잠깐 주춤하는 3분기 실적이 잠깐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지 이 자체가 경기를 하방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임 체인지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 보셨지만 저게 지금 과거에 중국 정부의 사례를 볼 때 길게 끌고 가거나 경기에 편대만 탈을 하실 만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랫폼이나 사교육은 중국이 생산적인 부분과 수출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과 수출과 연관되는 업종을 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소와 관련된 데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으로 지분 케이스를 삼고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를 침체로 끌고 가는 얘기가 없다. 그런데 그때는 백신도 없었는데 지금은 백신이 이미 미국이 60, 70% 정도 맞아가는 시국에서 단기간에 악재일 수는 있어도 게임 체인지가 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악재를 좀 보신다면 경기 정천론입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불거집니다. 경기 정천론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왔다. 코로나19가 와서 경기가 회복됐다. 이전 수치가 왔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이런 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본다면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었는데 코로나19라는 사태로 보면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40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사망을 하셨고 역대급으로 보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코로나19가 관련된 첫 방송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사망자가 400만 명이면 1917년대 스페인 독감 이후에 팬데믹으로는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팬데믹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인류사의 하나의 핵을 끄었던 사건이고 우리는 이제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이 중간중간에 하나의 인류사의 핵을 끄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단순하게 경기가 꺾였다 그만큼 회복되는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더 더 더 우리를 물고 늘어질수록 경기는 아이러니하게 회복된 이후에 성장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위치와 비슷한데 악재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호재가 더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놓은 산업의 일시적인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체감적인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공해가 가장 심한 상해나 중국이나 인도가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맑은 하늘을 봤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도나 인도 문바이나 중국의 상해 같은 경우가 거의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그런 산업화를 계속해오다가 최근 한 1년 동안 맑은 하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절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경제라는 거는 그런 단절과 연속성의 게임인데 이 단절이 있으면 연속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게 자본주의 팽창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면 단순하게 똑같은 수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지금 이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쪽을 본다면 철강이 단순하게 왜 그 이전의 실적만 회복하면 되지 지난 10년간 내려왔던 그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까요? 단순하게 1년 정도 쉬었다 해서 10년 넘는 실적이 나올까요? 포스코가 본기에 2조 2천억이라는 영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상황이 지금 경제상황이 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각을 길게 보는 사람과 짧게 보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정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ISM 제조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나왔고 ISM 제조지수가 나쁘게 나왔고 있는데 59.5, 많이 나왔을 때 63,4 이 수준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 제조 폐마지수를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몇십 년 동안 60을 넘어가는 경우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 사이크에서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ISM 제조 폐마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한 40 정도 가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40 내로 내려갔던 데가 코로나19 때죠. 그때 이제 40을 하에는 뭔가 크게 문제가 있을 때고 60을 가면 정말 경기가 아주 더할라 없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가 어디냐? 거의 60에서 놀아요. 6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상치가 60이었는데 59.5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경기 확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모든 경제 수치가 2분기 때 리오프닝 되면서 원자재, 금리, 주가까지 전부 1, 2분기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눌려지는 당연히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눌려진 부분이 여기와 비교하니까 굉장히 정점론이 아닐까라는 50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경제 수치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가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우리나라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증치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게 오릅니다. 한 해 동안 보더라도 지금 순이익 전망치가 우리는 한 30%대 후반대에 계속해서 증가가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한 20% 중반대가 계속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20%, 30%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때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순이익 전망치가 올라간다. GDP 증가치가 늘어난다. 이런 류의 수치가 단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우려를 한다면 굉장히 수치가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정말 불안감이 아니라 아주 진짜 해피한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오래 들어와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 지금 넘어간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3천대 넘어가 있고 지금 발표된 경기지표 우리나라 특히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왜 불안감을 느낄까요? 왜 이거 주식을 보여야 될까 말할까? 현금 들어올까? 이런 고민을 할까? 누군가 그걸 느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와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에서 매일매일 이런 심리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측정을 해서 우리로 보면 속도 측정기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심리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좋음, 아주 좋음, 나쁨, 아주 나쁨 하면 지금 바늘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나쁨으로 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나 납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지금 천정을 지금 어딘지 모를 정도 뚫고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순위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경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딱 사람들의 심리지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지표를 딱 재워보니까 전부 나쁨으로 가졌어요. 그거 왜 나쁠까요? 누군가가 나쁘다고 인식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라고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국의 연령 재무장관과 파월 전주 노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같은 아주 미국과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의 나라인 국민들조차도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고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공포심을 느끼고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로 가 있고 경제 지표는 몇십 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공포심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렇게 느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느껴야 되는. 왜 그렇게 느껴야 되는 상황이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1월 달 정권 교체 이후에 주가가 작년 11월 달부터 뛰기 시작했고 1월 달에 정말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두 달 만에 70% 왔으니까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삼성전자가 두 달 만에 70% 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주가가 가파리 뛰었다. 주가가 가파리 뛰었고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트럼프 정부 때 0.8, 0.9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1.1 되든 1.2 되든 1.8까지 장기 국채 금리 뛰었든 2월 달부터는 4월 달 되니까 뭡니까? 원자대 가격이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톤당 가격이 100불, 110불, 120불, 130불 200불 막 올랐잖아요. 주식이 급등을 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원자대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 만에 급등을 하고 이런 시기 갔다 왔을 때 과연 미국의 재무장관인 열련이나 파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좋아지잖아요. 특히 고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경제가 완전하게 지금에서 재개되지 않았는데 모든 건 다 급등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걸 좀 눌러야 된다. 눌러야 된다. 누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련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시기면 지금이 경제가 아주 호황이면 그냥 세련된 방법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바로 누르면 됩니다.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지금 어때요? 아주 정밀하게 눌러야 됩니다. 왜? 지금 고용이 지금 코로나19에 의해 고용이 지금 완전하나요?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금리나 원자대 가격이나 주가만 폭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눌러야 된다라는 이 두 사람의 의무감이 생긴 거죠. 경제를 끌고 와야 된다는 자본주의를 끌고 와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빼는 게 일단 원자대 가격을 급락을 시키고 그게 6월 선으로 동심한 게 때죠. 그 영향을 받아서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식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게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충분히 예를 들면 예전에 FRB 의장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는 굉장히 아프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했죠. 컨트롤을. 그래서 예를 들면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파워를 뭡니까? 완전히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지금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도 만들어가야 되고 계속 경기 붕을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죽이는 역할은 예를 들면 하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테이프링을 조개하지 않겠다 천천히 하겠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워리잖아요. 여기가 아빠 역할 여기가 엄마 역할 그런 식의 투톱으로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르는 거지 여기가 지금 경기가 정점이 돼가지고 하강을 꺾인다.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과열됐던 경기를 누르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던 경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 걸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이 우상향을 이어가자는 거지. 우상향을 이어가야 테이프링도 하고 금리 이상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적 완화를 한 상태에서 테이프링도 못하고 금리 이상도 못하는 상태에서 금리가 끊겨 내려왔다?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제로 금리 상태에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양적 완화를 더 해요?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적어도 열리는 파워장에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경기가 정점이어서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가지지만 절대 그런 방향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 수준까지는 온다는 거죠. 이 수준까지는. 단기로 급등했던 이 수준만 정상적으로 되돌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우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야 테이프링도 하고 다시 금리 인상도 하고 정상적인 경제 패턴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된 경제 수치는 굉장히 좋고 주가도 그래도 고공권에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져야 돼요. 현금과 이런 얘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압박하는 악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 가지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 그다음에 델타 파이니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정첨론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봤지만 사실 그렇게 펀더멘탈을 흔들어서 우양시킬 만큼 게임 체인지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본다면 지금은 주식을 다 팔고 나가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수익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냐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죠. 올해 들어와서 작년까지 굉장히 투자를 잘했던 분들도 1월 달에 매도를 좀 하셨으면 다행인데 매도까지 못했다면 그 상황에서 그대로 미끄러지 내려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올랐던 과일된 부분을 누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패턴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 게 맞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정말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은 하나밖에 없는 도박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 류의 패턴을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수익이 안 나는 게 맞죠. 안타깝지만. 다만 여기가 물러나야 될 때였다면 여기서 정상적인 패턴이 들어올 때는 뭡니까? 공약을 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경기가 정점에 들어왔을 때 딱 과열로 들어가는 1월 달에 외국인은 다 팔고 나왔잖아요. 작년 10월 달 11월 달 급등할 때 뭡니까? 보름 만에 10조 원 사고 한 달 만에 17조 원 사고 이렇게 했던 외국인들이 이 때 싹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지금 경기 정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압박을 다 받고 지금 눌렀던 시기에 뭡니까? 3년 전부터 외국인은 다시 사잖아요.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얄밉지만 맞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하는 게.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11월 달에 주식을 살았다가 1월 달에 팔았다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8월 초에 갑자기 매수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제가 뭡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는 거고 거기서 주식을 사야 될 때 팔야 될 때 느끼는 거죠. 우리도 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1월 달에 주식 팔고 몇 달 여행 가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주식을 다시 봐야지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계좌의 여유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치열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구도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주식을 물러나야 될 시기는 아니다. 그런데 멘탈은 물러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악재들을 보면 그렇게 겁나지 않습니다. 테르타 변이 바이러스, 중국 교재 리스크, 경기 정점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보면 그게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할 만한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식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주도주, 섹터만 얘기하면 어려워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결국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증시 자금들의 이동 경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IT, IT, IT 얘기를 했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관련된 액티브 자금들이 전부 IT 관련된 확실히 ETF에 돈이 몰리니까 분명히 그쪽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자금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유출된다면 이머징 마켓 중국 쪽에서 유출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죠.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현재 주가 유출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금 주가 등락을 보면 이머징 마켓 아시아나 중국, 대만 우리를 보면 유럽과 비교해보면 미국과 비교해보면 유럽과 미국은 별로 안 내렸어요. 우리만 줄기차게 내렸다고 그랬죠. 이유는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지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가의 자금에 흐르면 이머징 마켓에서 빠진 돈은 이머징으로 가야 되고 선진국 쪽에서 빠진 돈은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빠진 돈이 결국에는 어디로 유입될 것이냐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이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아시아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아무 많은 이머징 시장이 있어도 아시아밖에 없는데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게 뭡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만이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TSMC가 뭡니까.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는데 삼성전쟁은 2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뭡니까. 대만 정치가 우리 정치보다 지금 현재 특별히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입된 자금이 결국 대만과 중국의 연관성품을 본다면 최근에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냐.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하게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돈이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도 같이 유출되면서 상당히 뼈아픈데 결국에는 여기 빠져나갔던 돈이 뭡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또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당장 이번 주에 뭡니까. 중국에서 빠져나갔던 돈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건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확장된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금은 빠져나갔던 자금이 중국의 이마직 마켓에 나갔던 자금은 대한민국 이마직 마켓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대만보다 이번에는 더 높다. 왜? 우리나라가 더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거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 순이익 증가 부분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나오는 여기 유입 부분 거의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이동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호기가 좀 온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금방 말하자마자 다음 주, 이번 주에 바로 올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바로 말씀해주지만 정말 저도 자고 일어났을 때 이번 주에 바로 들어올지는 저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하지만 어쨌든 빨리 들어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핵심 중에 뭐냐면 그렇다면 자금 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는데 그러면 뭘 살 거냐 이 사람들이 뭘 살 거냐 그 사람들이 뭘 사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 눈치보다 우리를 따라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지금 뭐 동학게임이나 미국의 서학게임이 레디 뭐 여러 가지 열풍이 보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쪽에서 만들어가는 걸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럼 이제 주도주가 어느 쪽에 형성될 거냐 제일 지금 제가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경기 관련주가 주도주일까요 IT 성장일까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의 물음을 보이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대응하면 X5개입니다. 0점입니다. 0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급등했던 구간과 단기 급랑했던 이 구간에서 이게 맞죠. 그러니까 장기 급등할 때 경기 성장 경기 관련주로 따라 들어가고 급랑할 때 아직 성장 따라 들어가는 이 구간에는 맞는데 이거는 뭐다? 비정상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급등 급랑하는 구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상적인 구간은 점진적인 상승 점진적인 상승 점진적인 하락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구간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든 오륜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몇 달 동안 최근 4, 5달 동안 이 구간을 긁었기 때문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경기 관련주로 따라 들어가면서 돈 벌었고 급랑했던 구간에서 아직 성장주 사면 돈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다? 아주 예외적인 구간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경기 관련주나 아직 성장주 이렇게 나눈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럼 관련돼서 왜 갑자기 반도체로 들어왔느냐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본다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지만 왜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듣던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럼 왜 그 반도체로 들어왔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다는 거죠.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일단 반도체라는 부분은 어떤 습징이 있습니까? 가격 조정을 받았다고 했죠. 가격 조정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했죠. 결국은 이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결국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적이 좋아할 거라는 메리트인데 결국은 잘 보면 경기 관련된 종목이냐 아직 성장 중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읽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죠. 실적 성장 중. 그게 IT 종목이 됐든 경기 관련된 종목이 됐든 실적이 성장할 수 있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만큼 올랐다는 그럼 과연 이 상태까지 이렇게 오른 구간에서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3천 몇 백이 와가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타워지수가 지금 저 어마한 수치에서 더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판별을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IT냐 경기냐가 아니고 실적이 성장하냐는 실적 성장 중입니다. 실적 성장 중.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 적대할 줄 모르겠는데 실적 성장 중고 그러면 지금 실적 성장 중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 경기 정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똑같은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더 못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기저효과를 넘어서서 섹터 자체나 실적 자체가 레벨을 완전히 좋아지는 쪽. 그런 쪽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본다면 철강 거기에 해당되죠. 지금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IT주에서 잘 보세요. 조정을 많이 받고 지금 저점을 다 깨고 다시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깨고 내려온 종목 중에 하나가 철강이죠. 철강은 포수거가 지금 영업이 2분기에 2주에 2천억 3분기에도 지금 더 좋아질 거 같은데 중국에 관련된 부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계속 받잖아요. 조정을 좀 더 받으면 포수거가 실적이 안 좋나요? 그렇지 않다. 포수거가 앞으로 실적이 안 좋대요. 지금 나오는 2주 정도의 실적이면 앞으로 지금 후반이나 강판 가격이 더 인상돼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가격이면 뭡니까? 포수거가 이전에 50만 원 갔을 때 그 정도 실적이 됩니다. 그렇죠? 50만 원 넘어갈 때 그 정도 실적이 된다는 그 부분을 지금 보신다면 이 부분을 내뱉게 된다는 조선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지금 수주 받는 거는 최소 2, 3분기 뒤에 실적이 잡히니까 그런데 수주장이 굉장히 늘어나죠. 이런 거. 기계협정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코스인데 미국에 지금은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1조 달러가 다음 주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몇 달 동안 들었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된다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지 통과될지 그 돈이 천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발성으로 호재가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받는 쪽은 굉장히 크게 뛸 수 있는데 워낙 지금 몇 달 동안 듣다 보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저평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현재 은행에서 나오는 영업 사업적인 변화를 감안한 영업이익을 보면 역대 최고치거든요. 은행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과거의 4분의 5분의 토막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면 반도체. 반도체 뭡니까. 실적 굉장히 좋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대용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대로 하도 지금 갇혀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도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반도체 안의 종목도.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반도체를 샀을까. 저보고 만약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예전에 외국인 펀드에 있던 입장이라면 저도 반도체 샀을 겁니다. 일부는 물론 경기 관련된 종목이 있다는 전제야. 그거는 있고 이거는 혹시 단기로 들어가 보는데 운이 좋으면 중기 장기 노릇이는 그런 정도의 히든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장기 종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는 굉장히 좋고 주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슈퍼사이클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분은 뭐냐면 반도체는 지금 슈퍼사이클라는 부분이 결국은 5G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가 들어가고 예전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3,0에서 100개가 쓰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1,200개 정도 12배 이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차전지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라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10년 내에의 경우에서 뭡니까? 지금 현재 겨우 전기차가 5%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죠. 어쨌든 저게 100으로 갈 상황인데 지금 5%니까 아직 95% 시장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이 안에 지금 산업 자체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개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불들이 올라가니까 뭡니까? IT 소재 관련된 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또 IT 장비 관련된 쪽에서도 소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가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있는 업종도 있고 아직 파닷권에 있는 업종도 있고 이제 파닷권에서 지금 반도전처럼 외국대 입지를 받는 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성점이 뭡니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았든 안 그러면 아직까지 저점 위치에 있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팡이라는 섹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수요가. 결국은 반도체와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에 말했는데 슈퍼스 액키라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쓰이는 역량이 예전에 진짜 몇 개의 가전업체에 거쳤다면 자전제품에 거쳤다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수요가 되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가는 뭡니까? MLCC라든지 PCB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딸려들어가는 IT 장비나 부품업체들이 당연히 같이 커져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를 보는 쪽이 뭡니까? 역시 같이 수요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스켓 외국인의 지금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반도체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탄발승일 수도 있고 중장기록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 3일간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했던 바스켓 거래입니다. 뭐냐면 첫째 날에 삼성전자밖에 안 샀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만 샀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뭘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장을 동시효까지 가서 뒤집으면서 뭘 샀나 봤더니 MLCC나 PCB나 IT 소재 관련된 종목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의 매수 과정을 보면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리는 섹터 전체를 사고 그 다음에 이 섹터와 이 섹터가 좋아지면 같이 딸려서 좋아지는 종목들을 사고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바스켓 거래잖아요. 전형적인 바스켓 거래 전형적인 바스켓 거래는 누가 할까요? 그게 액티브 작업입니다. 패시브 작업은 저렇게 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들어왔던 작업은 액티브 작업인데 희망은 이런 거죠. 이 1년의 과정들을 본다면 단순하게 들어온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 사고 그 다음날 팔고 하루 사고 그 다음날 팔고 지금 계속 몇 달째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희망적인 거죠. 왜? 결국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노리고 나서 바스켓 거래가 들어오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게 뭡니까? 굉장히 실적 좋은데 조정 많이 받은 거. 철강, 기계, 조선, 건설 이분법으로 경기 관련된 IT로 나누지 않으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수급적으로 고여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 전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반도체 쪽으로 노리다가 그다음에는 뭡니까? 여기 확장돼서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철강, 기계, 계속 이런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주가가 몰아났죠. 혹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쪽. 화학의 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외국인의 흐름을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만약 선순환으로 들어간다면 이 반도체 쪽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나 조선이나 이런 기계 관련된 쪽도 충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올랐던 IT 종목들은 대부분 비대면이나 예를 든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주로 이쪽인데 최근에 경기 관련된 종목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건설주나 예를 들어서 기계나 철강 업종은 거의 반도체 업종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나 디아호튼이나 혹은 철강대에 있는 뉴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MD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MD는 지금 워낙 고정까지 빼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 등량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옳은 날 같이 올라오고 내린 날 같이 올라오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레벨업이 되는 섹터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공략이 본격적으로 들어온지를 봐야 되고 이 반도체가 하나의 근간이 되어서 기계나 철강업종도 역시 디웹을 수 있는 대비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들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하게 경기냐 IT냐를 놓고 보지 말고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적 성장 규냐 이걸 가장 기준점으로 잡아서 담긴다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의미심장하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2부에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주환 전문가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튼튼한 주식 기초 체력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주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지금 바로 받는 사람 샵 008 2번 설정하시고 내용란에 이주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유아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주유소 3부에서는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미리미리 고민이신 종목들 접수를 해주시면 상담 받으실 확률까지 높아진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